코로나19 외기 극복 KBO 리그가 함께합니다. 힘내라 대한민국! 안녕하십니까 KBO 커미셔너 정은찬입니다. 야구팬 여러분 5월 5일 드디어 2020 신한은행 솔 KBO 리그가 개막합니다.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KBO 리그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반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KBO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국민 여러분께 야구를 통해 희망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릴레이를 이어갈 다음 주자는 10개 구단 감독과 신한은행입니다.